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그럼 보호에서 분포화 중 다시 한번 보자고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그려주고 나중에는 안 그립니다. 오메가. 10 뉴턴 퍼 미터고. 이게 20미터다. 그럼 반력은 얼마냐 하면 저는 보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그립니다. 그리고 집중화 중으로. 면적 구하면 집중화 중 되죠? 그럼 이게 10 곱하기 20이야. 그럼 200입니다. 200이 어디서 눌러? 여기에 있는 분포화 중의 중심. 여기서 누릅니다. 그럼 여기 몇 미터? 10미터. 여기 몇 미터? 10미터. 가운데죠?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온대? 100. 여기 얼마 나온대? 100. 오, 쉽군요. 이게 무슨 화중? 균일 분포화 중입니다. 균일 분포화 중. 다른 말로 무슨 화중? 등분포화 중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래서 좋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삼각형 분포화 중이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불균일 분포화 중이다. 자, 오메가 얼마 나옵니까? 하니까 8. 뉴턴 퍼 미터고. 여기가 9미터입니다. 9미터. 왜 9루 났어요? 계산하기 쉽게. 이거를 학교에서 오메가, 길이, L. 이러면 머리가 아파져요. 숫자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뭐 1장, 재료각 처음부터 뭐 보호를 왜 풉니까? 이게 편해. 더 어렵게 만들면 그만하자. 이런 생각만 들어요. 반력을 못 구한다. 우리 재료각 20개 중에 보호에서 몇 개 나와? 12개 나와. 나머지 8개는 기타 등등 나오는데 보호가 많아. 기타 등등이 많아. 기타 등등이 훨씬 많지. 그럼 여기는 빼도 붙어. 그래서 1장부터 뭐 위주로 나가는 거야? 보호 위주로 가자. 목적은 붙는 거지, 뭐. 그렇죠? 학점은 뭐 학교에서 주는 거고. 여기서 붙었다고 수업 들었습니다. 학점 주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적 구해야지. 면적. 8 곱하기 9, 나누기 2죠. 그러면 4구? 36이야. 36이 어디서 눌러? 이 삼각형 중심. 여기서 누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삼각형 중심 하니까 우리 삼각형 그려봅시다. 이등변삼각형 중심은 가운데. 자, 전체 높이가 h입니다. 그럼 도심은? 여기서 이거 3분의 h. 이거 어디? 3분의 2h. 암기죠? 몇 학년 때 외웠어? 중학교 아니지. 중학교 아니지. 초등학교 때 외웠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3분의 h가 도심입니까? 그러면 이루 나와 그러고 한데 때리면, 요즘 때리면 큰일 나지.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거야. 제 1차 관성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를 잡는 겁니다. 나중에 단면에 성질 나갈 때 이거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관성 모멘트가 0이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지금은 뭐야? 암기합시다. 그러면 외웠습니다. 그럼 외웠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9의 3분의 2지. 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도심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의 얼마? 3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구합시다. 나오니까 이거 36이지. 그리고 암기하세요. 이거 나중에 기초사항에서 했을 거야. 시그마 M 이코르 0, 시그마 F 이코르 0인데, 36의 전체 길이 9죠. 곱하기. 먼 쪽의 길이 곱하는 거야. 9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거 뒤집으면 시소, 뭐 이런 얘기는 기초사항에서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9 지어지지. 그러면 이거 1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받치는 거 12니까. 이쪽은 얼마?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이거 어차피 비례식이잖아요. 그래, 36을 얘는 얼마 가져? 먼 쪽의 길이야? 3분의 1을 갖고. 같은 식 되는 거야? 얘는 36의 먼 쪽의 길이. 하니까 얼마 가져? 3분의 1을 가지세요. 해도 같은 결과는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기사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나와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단순보야. 그리고 왼쪽에서 X가 들어가면서 분포하중이 10, 이게 10m고 10 플러스 5X 단위는 키로 뉴턴 퍼 미터일 때 RA와 RB를 구하세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그림부터 그려가야지. X가 여기가 얼마? 0. X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가 10. 키로 뉴턴. 여기 X가 10 하면 여기가 얼마 나와? 10 들어가니까 60. X의 1차 함수 이렇게 길어지겠지. 이런 무슨 하중? 불균일 분포 하중의 발력을 구하라.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발력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놓고 도심 구하자. 큰일 났지. 잘라. 우리 어느 영역이라고 해서? 탄성 영역이야. 10m에 10이 누르고 있어. 이거 100이지. 그럼 누르는 힘 얼마? 100. 그럼 여기 얼마? 50. 여기 얼마? 50. 더 안 그려도 되지. 도하기. 얘가 하나 들어가지. 여기 10m. 여기 얼마? 50. 그럼 면적은 얼마야? 여기 면적. 500의 반. 250이지. 얘 250에 얼마 가져? 먼 쪽의 길이 3분지 1을 가지세요 하는 거야. 얘는 250에 먼 쪽의 길이 3분지 1을 가지세요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 계산기로 누르는 거야. 3, 8, 2, 2, 14. 여러분들 주경여도 가서 보면 계산기 사용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계산기 가져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생긴 계산기. 딱 있어서 여기 액정도 이만큼 나오는 거. 이제 이거 못 씁니다. 이거 못 쓰면 공식 외워야 돼요. 여기다 다 저장해놨는데. 네, 못 씁니다. 근데 가지고는 가세요. 가지고는 가는데 계산기 두 개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계산해. 그럼 감독관이 그냥 놔두면 그냥 해. 근데 감독관이 버릴 거예요. 빼라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옛날 거 빼 꺼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두 개. 이거는 학교 시험용. 만 원짜리. 만 원짜리 사지 마. 중국산 사요. 중국산. 이거 6,000원인가? 8,000원이면 사요. 칼라풀이야. 칼라풀. 일제 사지 마. 캐쇼. 사지 말고. 이건 캐쇼겠지. 우리나라는 다 캐쇼니까. 중국산. 8,000원짜리. 괜찮아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쓰는 애를 봤어. 1년 반을 봤습니다. 근데 계산기 괜찮니? 학기 시작할 때마다 물어봐.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야 얘는. 그 다음 학기 또 괜찮니? 아직 쓸만해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졸업할 때까지 쓰고 버리겠대요. 왜? 그 다음은 필요 없어. 계산기. 근데 무슨 캐쇼 뭐 비싼 거. 이거는 학교에서 공식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고. 이거는 막 쓰는 용어로는 이게 좋아요. 근데 저는 캐쇼가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지? 그럼 그거 사도 관계는 없어. 그럼 이거 3,8,2,24. 10 나오니까 3,3 하고 나오겠지. 83.33. 그럼 여기다가 83.3 더해줘. 자 그럼 138,90,133.3 하고 나오면은 답 찍겠다고 나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봐서 우리는 분포상태 봤습니다. 그럼 작용 부위 하는데 작용 부위는 표면에 표면에 걸리는 힘, 압력. 압력도 우리는 부호 뭐라구나? 피. 그럼 압력의 단위 뭡니까? 하고 나오는 거야. 압력의 단위. 뉴톤 퍼미터 작성해서. 얘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압력. 하중 피. 부호 똑같아. 얘는 뉴톤이라고 합니다. 또 오메가. 뉴톤 퍼미터. 뉴톤 퍼 센티미터. 이런 거를 우리 뭐라 그래? 표면에 걸리는 하중. 해서 표면 하중이다. 물체력 있습니다. 물체력의 중력. 근데 우리 재력학은 전부 중력이 걸리는 거로 해. 그래서 전부 뭐로? 뉴톤으로 써. 그 다음 관성력, 원심력.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하중에 관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변화 상태의 분류. 분포 상태에서의 분류. 작용 부위에 의한 분류. 이런 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재력학에서 나오는 하중은 전부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응력을 전부 다 해야 되겠지. 응력과 변형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자, 좀 지루하다 하셔도 기초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전혀 문의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다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다 질문? 도서출판 한필. 물론 주경야도기 하셔도 간단한 대답은 제가 해드려요. 간단한 대답은. 근데 질문이 막 식이 막 들어와야 돼. 뭐 뉴턴 들어가야 되고 미터 2승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제가 동영상으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출판 한필에다가 답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자액증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